마이크로 프로세서 R&D 네 반갑습니다. 박성배입니다. 이번 세션 제목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R&D인데요. 지금 정길남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이 이 앞에 프로세서하고는 마이크로라는 한 단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이크로라는 한 단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사실 구글이나 삼성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넥슨 같은 이런 IT 혁신업체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고 이 건물도 없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직업들 중에 1940년대 이후에 약 거의 절반 정도의 직업이 결국은 마이크로라는 단어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컴퓨터라는 것이 개발된 것이 1946년 역사적으로 이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로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애니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이게 2층 정도 건물만 합니다. 그러니까 25미터, 5미터, 2.5미터 무게는 30톤 그러니까 코끼리 무게가 한 마리 어느 정도나 할지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한 5톤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코끼리 6마리 무게 30톤이라는 무게 진공관 18,000개를 사용했고 전력은 15만 와트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라는 것이 어떻게 바꿨냐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는 사실 하나의 완전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컴퓨터라는 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완전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대단한 컴퓨터 시스템이죠. 애니악이 1초에 5,000번 연산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PC는 5조번 연산합니다. 이 수치는 10억 배가 빨라진 거죠. 10억 배가 빨라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코끼리 60억 마리를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지금 갖고 다니게 만든 그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마이크로라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화된 것입니다. 반도체는 20세기 들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이론 중에 하나인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결국은 물리학과 수학의 최첨단의 진검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최첨단의 물리학과 수학을 사용해서 그런 마술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앞으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만 3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 가지 일을 33년이나 할까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뭐 사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하나 집중하는데 금방 실증날 수도 있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사실 좀 지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33년을 마치 하루처럼 일한 것 같습니다. 어제 설계발을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어로 백구과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구라는 건 흰말이 휙 빨리 달려나가는 건데 과는 지나가는 거고 극은 문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흰말이 문틈을 통해서 볼 때 휙 하고 달려나온 것 같은 그런 시간이 33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역사는 1971년에 미국 인텔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고 어떻게 단 하루도 지루한 적이 없었냐면 지금까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선된 전체적인 총합 이득을 보니까 약 1경배 그러니까 10의 16승배에 달하더라는 얘기죠. 10의 16승배라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인텔 4004가 1971년에 나왔고 지금 2015년의 프로세서와 비교해보면 약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트랜스터 숫자는 처음에 2300개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23억 개가 돼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100만 배가 좋아졌고 성능은 어떤 형편이냐면 인텔 404는 한 명령 처리하는데 8사이클 정도가 걸렸습니다. 대개 한 10사이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0개 인스트럭션 정도를 한 사이클에 실행합니다. 한 100배 정도가 좋아졌죠. 그건 이제 컴퓨터 악택초적인 측면이고 실제 프리컨시는 인텔 404는 750kHz 1mHz가 안 되는 1초 동안에 약 75만 번 스위칭하면서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약 10GHz까지 IBM에서 발표한 파워 CPU 같은 경우는 약 8GHz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1만 배 그래서 성능은 인스트럭션 개수 실행 개수 100개하고 그리고 프리컨시 1만 배 해서 약 100만 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인스터 집적도가 100만 배 이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싸게 CPU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이 역시 또 100만 배 전력 소모를 비교해 보니까 애니악은 15만 와트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애니악이 10억 대를 사용한다면 1500조 와트가 필요합니다. 1500조 와트는 지금 전 세계 발전량이 1.5조 와트인데 약 1000배 정도 전 세계 발전량의 약 1000배 정도가 더 필요로 되는 그런 대단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손바닥에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40년 동안 저는 이제 33년 했습니다만 이게 개선된 폭이 1년에 2.5배씩 좋아졌습니다. 2.5배라는 것은 250%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1%씩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게 정말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이 마이크로포세서 업계에서만큼 실감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33년이 하루가 지나갔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포세서 역사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써머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맨 왼쪽에 이 커브를 보면 트랜스터 개수가 나왔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수치를 읽으시는 것은 여기에다가 트랜스터 개수는 천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3승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가 100만 개 정도고 그 다음에 10의 5승이 1억 개 정도 그래서 지금 한 10억 개 정도 10의 6승이니까 한 10억 개 정도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리학과 수학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 산술적입니다. 1971년에 인텔 404는 10마이크로미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분의 1미터로 선폭을 만들어서 썼는데 지금은 10나노미터입니다. 10나노미터라는 것은 이 10억 분의 1미터 정도의 단위로 저희가 트랜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이크로가 심하면 6승이니까 나노가 심하면 9승 그래서 길이는 1000배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1000 곱하기 1000 100만 배가 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터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단순한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몇 가지가 포화 상태에 이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리퀸시가 포화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이 싱글스레드의 퍼포먼스가 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유가 된 것은 반도체가 아주 작게 스케일이 되고 있지만 베리어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려를 이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사실 2000년대 쓰던 1볼트의 전압을 아직도 2015년이 됐는데도 1볼트대를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될 일이 하나 필요하고 싱글스레드의 퍼포먼스가 저렇게 계속 못 올라가는 이유는 프리퀸시가 무슨 정체된 것도 있지만 프로세서라는 것은 CPU, DSP, GPU 또는 코덱이나 모델 같은 하드웨이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데서 쓰이는 이 프로세서들의 에피션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한 100정도의 시간 중에서 95%는 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내용을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밖에는 에피션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완전히 새로운 트랜스터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나이쯤이 될 그 시기에는 저런 커브들이 하나의 변곡점이었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텐데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는 트랜스터 개수는 어떻든 올라옵니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PC 이 100만대 정도에 해당되는 퍼포먼스를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작이 된 것은 1971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이 사실 별게 아니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일들을 작업들을 공통화시킨 것이 인스트럭션 세트이고 그 인스트럭션 세트들의 또 공통된 이 소프트워들 이런 것들을 서브루틴화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프로세서가 되는데 인텔사의 그 일본의 탁상 전자계산기용 회사가 의뢰를 합니다. 전자계산기용 칩을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22개의 칩으로 된 것을 인텔이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4개의 이 프로세서 칩으로 대체를 하자 그때 된 것이 CPU, ROM, RAM, IOS 칩 해서 인텔 4004 CPU가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트랜지스터 2300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마이크론 피모스 그리고 750kHz 그 3mm by 4mm 정도의 이 칩 사이즈의 그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년 정도 후에 삼성전자에서 KS5100이라는 이 4Bip 마이크로포세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마이크로포세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했던 것은 어디서부터가 우리나라 최초의 마이크로포세서인지 사실 저는 1982년에 전자계산기술연구소에 입소해가지고 그때 했던 AP 마이크로포세서가 우리나라 최초의 마이크로포세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삼성전자에서 1981년에 발표한 것이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사실 칩이 만들어졌거나 패키지되거나 테스트된 기록이 없었는데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칩이 반드시 제작됐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테스트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동작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문원에 남아있어야 됐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니 그 실제 그 개발을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하고 연락을 해보니 실제 칩이 제작되었고 테스트에 성공한 걸로 돼서 이 삼성의 KS51000 5만 천이 우리나라 최초의 4bit 마이크로포세서로 기록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컴팅 칩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1975년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전신이죠. 이 시몬스 왓츠 칩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시몬스 왓츠 칩 안에도 컴팅 하드웨어가 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 키스트에서는 1976년에 탁상전자계산기용 칩 개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 왓츠 칩은 프로그래블한 프로세서가 아니고 키스트의 4bit 탁상전자계산기용 칩은 칩을 만들었다라는 제작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칩 제작 기록이 있고 테스트에 성공했고 문헌에 있는 삼성전자의 KS51000을 우리나라 최초의 4bit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기록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받아들여서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써머리를 좀 해보면 KS51000은 그 당시 TI, TMS 완사전화하고 핀투핀 컴퓨터블하게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칩이었고 속에 CPU 롬 램 아이오까지 들어가 있는 완전한 마이크로 컴퓨터 칩이었습니다. 그 다음 8bi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bit은 우리나라 마이크로포세서는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믿는데 이 과제는 이 과제는 1982년에 한국전자계수연구소에서 당시 이종덕 교수님께서 출발을 시키셔서 김춘기 교수님께서 마무리하신 MOS 테크놀로지 디벨로먼트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제에서 8bit CPU를 개발함으로써 이 K8048이 만들어졌습니다. K8048은 아직도 아마 8048을 쓰는 데가 있을 텐데 인텔 8048과 핀투핀 컴퓨터블하고 모든 인스트럭션이 다 컴퓨터블하게 호환이 되는 그런 마이크로 컴퓨터 칩이었습니다. 계속 소개해보면 AP CPU가 있고 64바이트 램하고 1K바이트 롬 그 다음 3개의 퍼럴 인풋아웃풋 포트가 들어가 있는 완전한 마이크로 컴퓨터 칩이었습니다. 동작주파수는 6메가 렛츠였고요. 6메가 렛츠는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KS51000이 600kHz인 것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빨라졌는데 삼성전자는 메탈게이트라는 기술을 사용했고 전자기술연구소는 삼성 반도체 통신 금성 반도체와 함께 5마이크론 엠모스 실리콘 게이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5mm 바의 5mm 칩의 트랜스터 2만개를 매뉴얼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칩을 디자인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인스트럭션셋 아키텍처를 디자인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디자인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로직으로 바꾸고 서킷 디자인으로 바꾸고 서킷을 검증을 하고 검증된 것을 레이아웃을 하고 그림으로 바뀌어진 그 레이아웃을 마스크를 만들어서 스텔리콘에 찍어서 웨이퍼를 만들고 이 웨이퍼 상태에서 우리가 칩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된 거를 다이싱을 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고 패키지 테스트를 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 중간에 플라플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PU와 롬, 램 그 다음에 IO 이런 부분들의 배치를 매뉴얼리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좀 큰 부분들이 롬과 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CPU 부분이 됩니다. 왼쪽 부분은 이 컨트롤 부분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해석하고 컨트롤 시그너들을 제네이션 해가지고 CPU 부분을 보내고 롬과 램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실행되는 그런 플라플랜이 있고 칩의 사진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K8048은 이후에 CMOS K80C48로 발전이 되는데요. 이 80C48은 8048과는 좀 다르게 3마이크론 CMOS를 사용했고 디자인 메소로지 부분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엠모스 8048은 11명의 디자이너가 1년 6개월이 걸렸때면 K80C48은 4명의 디자이너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엠모스 8048만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이 볼펜하고 마일라시트라는 종이를 갖고 저희가 회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K80C48은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스탠드얼론으로 이 컴퓨터 앞에서 바로 입력을 시켜간 디자인 메소로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로직자입니다. 이것이 K80C48의 마스크고요 80C48의 웨이퍼고 80C48의 칩 사진이고 80C48의 패키지 사진입니다. 이 물품들은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4빛과 8빛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32빛 64빛까지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차례대로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